안녕하십니까 이 중에 저를 좀 보신 전에 배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여기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성모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꽤 있습니다 근데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 하셨습니까? 이 거룩한 성금요일과 학창 시절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길래 왜 공부를 잘 하셨는가 물어봤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늦은 나이에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금 예전에 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잖아요 국민학교 중학교 그럴 때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가정 환경도 그다지 편안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공부에서 멀어지니 점점 학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했고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건지 못해서 안 하는 건지 헷갈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열등감이 계속 지속되면서 사회에 나와서도 그 열등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고 그 열등감으로 더 무엇인가를 집착하게 만들고 열심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그 열등감으로 열심히 죽어라 또 공부를 하고 또 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착으로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열등감이 제 인생에 과연 좋은 것이었을까 나쁜 것이었을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러분들 자신 안에 이러한 어떠한 열등감이든 죄책감이든 어두운 단면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인생에 어둠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 경배를 드립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십자가는 상처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인생에 다가오는 고통을 향해 어두운 그 그림자를 향해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부활 우리의 구원 우리 인간 존재의 자유와 완성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그늘마저 끌어안아야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어두운 그늘 그 숨기고 감추고 더럽다고 여기는 그것 그 십자가를 끌어안으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두움마저 당신이 끌어안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 안에 그 그늘진 곳으로 함께 들어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우리네 인생으로 함께 끌어안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살다 보면 모든 인생이라는 것이 단맛도 있으면 쓴맛도 있고 짠맛이 있으면 싱거운 맛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만 고집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에 있어서 부활과 구원은 너무 멀기만 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인생의 동전의 인생이란 동전의 양면 같은 그 역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그 삶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집착하지도 않는 그 경계에 서서 모든 것을 끌어안을 때 바로 그때 하느님과 인간 삶과 죽음 빛과 어둠 죄와 용서 이 분리된 듯 보이는 두 경계에 그 문턱에 서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세상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 거룩한 신비와 거룩한 공간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경계에 서서 그분이 우리에게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그 경계에 서서 우리를 향해서 샬롬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인사를 건네실 것입니다 부활을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지금 내 자신 앞에 놓인 십자가 내 안에 깊이 드리워진 숨겨진 그 어둠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부활 맞이가 시작될 것입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통곡을 해도 괜찮고 가슴을 쳐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마주하고 받아들이고자마 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바라보고 먼저 끌어안은 내 안에 그 어두운 그늘 상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겠습니까